이제 동갑내기니까 윤 대통령도 동갑이고 저도 채태원 회장도 다 이제 1960년생들이 벌써 그 나이가 이제 64세가 됐네요. 64세가 됐는데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참 꼭 그렇게 이제 이혼 까지 안 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재벌 1세대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용으로 하게 되면 첩이라고 그렇게 하죠. 세컨드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저희들 세대는 세컨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이게 사실상 혼인을 하더라도 본처하고 그냥 관계를 계속 원만하게 생활비를 대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뭐 재개도 보게 되면 유난히 또 이렇게 여성들을 많이 찾는 그런 기량이 뛰어난 그런 재벌 총수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닌데 또 사람이 또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2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제 걔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참 힘들죠 꼭 그렇게 이런 사실론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상황을 너무 이렇게 채태원 회장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노소영 관장은 이혼 안 하겠고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별거 형태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아마 채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을 거고 그 다음 또 사실론 관계 있는 분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채태원 회장의 사실론 관계는 가장 제가 이제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마 그때가 2015년 무렵이죠. 그냥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혼혜자가 있고 이혼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뜨악이라는 표현 을 쓸 수 있겠네요. 제가 굉장히 놀랬 거든요. 아니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뭐 다른 그런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 거고 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또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됐고 내가 사실론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뭐 해결 안 되면 그냥 사실론 사실론 대로 가져 가면 될 건데 그때 아 저 채태원 회장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불을 갖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일종의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완장을 차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완장을 차더라도 세상을 좀 어렵게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세상을 어렵게 본다는 것은 뭐 제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태훈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많은 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광지처를 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사실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굳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은창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제 오늘 블랙스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너무 당당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이 한국이지 않으면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도 이목도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부인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좀 안 된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간에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을 잘못 내가 지금 이제 2조원 가량이 지금 날라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딱 한 거예요 어떻게 상황을 즉까지 이렇게 끌고 갔을까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가는 항상 플랜 b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a가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가장 큰 곡이 뭐 sk 하이닉스를 아무도 사려고 안 할 때 sk 하이닉스를 사 가지고 지금 ai 반도체 열풍에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공이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송은 이번에 발생한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의 이심에 대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 주제를 거론하는 것은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돌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살면서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되고 또 빛이 못하게 정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상 이목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도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은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어렵게 만든 돈이나 명성을 한순간에 다 그냥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참 제가 야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gobierno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 그럼요